칼랩을 지내야지 아싸 선물받았다 칼랩을 지내야지 가끔친구 때리고 으악 너도 맞아 뭐지? 아씨 아픈데? 으아 으아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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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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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몸은 끄떡없다 잠시만 친구야 친구야 잠시만 친구야 어 어 뭐야 끝 진짜 죄송합니다 아 일부러 그런건 아니에요 뭐죠? 왜 이렇게 아프지? 어 아 아 아 야 충성! 아 이거, 이거, 이거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? 퍼포머스! 와 너무.. 오오 예! 뭐야 나 킬자지 왜 이렇게 높지? 갑자기? 자대 배치 받고 생화관 들어가서 다리 꼬고 앉아서 TV 보면 군생활 피는 건데. 아 그렇구나. 나 왜 이렇게 쎄지? 아잇뚜아! 하하하하하 자, 그거, 뭐야? 뭐야, 뭐야, 난 안 돼. 난 진짜 쎄거든. 하하하하하 어, 나 킬! 여기요? 선생님들? 어, 저의.. 카피요? 감사합니다. 뭐야? 미션 실패! 미션 조졌는데요? 짜잔~~ 뭐해? 세상에 뭐야? 뭐지? 이벤트 게임인가? 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와 힐 우와 힐 썼는데 죽었어요 카밀 어이가 없네 판테온 온건 생각도 안하고 나이스 이건 킬 딸이 아니에요 총 이거는 도워준거 어시스트 어시스트 어시스트가 킬로 들어간거 뿐이지 스톤 에이 왜 내가 스턴 제대로 박으면 왜 칭찬 안해주고 나 킬 딸하였때만 짜잔~~ 왜요 킬 딸도 능력이에요 어 쟤네가 오카밀 진짜 화났는거 같은데요 나만 노려요 지금까지 허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